네 안녕하세요 컨샵 입니다 이벤트 당첨 발표 하려고 하구요 이렇게 준비 다 되어 있고 이벤트 추첨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벤트 참여해주신 여러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열심히 하는 컨샵이 되겠구요 그리고 많은 구독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가 또 많은 이벤트를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싫어요 말고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구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제가 또 많은 이벤트와 이런걸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는 이제 말씀 뭐 이벤트 추첨 내용 어떤건지 알고 계시죠 쿨러 하고 이렇게 이렇게 쭉 10분을 추첨을 해 가지고 바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이벤트에 응모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얼굴 찍고 얼굴로 얼굴 찍고 해도 되는데 그거는 좀 창피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요거 지금 현재 어제 제가 700분 요거 다 정리했어요 요거 지금 보면은 아 이거 어제 정리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요거 일일이 다 한 땀 한 땀 다 옮겨줬느라고 요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한 700분 정도 이렇게 응모 해주셨고 응모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구요 그래서 일단은 요걸 다 일일이 예전에 제가 이벤트 당첨 발표 했던 것처럼 이게 뽑기로 뽑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엑셀로 옮겨 적은 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 요거 보니까 요거 많이 쓰더라구요 요거 마지막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0번 이라고 하고 요거 요렇게 번호로 해서 만약에 19번째다 그러면 19번째 뭐 몇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렇게 상품은 요렇게 네 이렇게 총 10분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녹화 방송이고 네 실시간 스트리밍은 하진 않을 거구요 네 그건 시간이 제가 안돼서 그럼 바로 긴 말하지 않고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요거 27번 요거 맨 끝에 27 이니까 이거 문화상품권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9번 네 그럼 여기 19번이죠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은 26번 이니까 여기 맨 마지막은 26번 이니까 네 19에 13 19에 13 19에 13 요분이죠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요분 당첨되셨구요 복사해서 문화상품권 이게 지금 제가 한 손은 마우스로 하고 있고 한 손은 지금 요거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어 가지고 네 조금 조작이 좀 힘드네요 네 아 네 전화가 와가지고 네 요거 요분 축하드립니다 스프링 크링7557 네이버 닷컴 그리고 바로 또 문화상품권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번호 27번 자 발사 네 25 25 요쪽이죠 그러니까 요쪽이죠 25번 네 25번에 축하드립니다 25에 2번 축하드립니다 25에 2번 25에 2번 그럼 요분이죠 요분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요분 het0731gmail.com 요분이고요 한번더 네 그리고 7번 네 발사하겠습니다 20번 네 20번에 20 20 20 20번 네 요거 맨 마지막 26 자 발사해 보겠습니다 네 26번 20번에 26번 요분이네요 네 요분 요분 네 요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요분 네 ckstn102naver.com 요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자 발사 네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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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 번호 26번으로 고치고 17번에 26번 축하드리겠습니다 17번에 26번 17번에 26번 요분이죠 17번에 26번 요분이죠 17번에 26번 여기 글씨가 작아서 잘 안보이긴 하는데 요분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요분 네 EHDRJS1211gmail.com 요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상 마지막 가겠습니다 마지막번호는 27번이고 자 마지막 번호는 쏘세요. 네 23번. 23번. 요번이죠. 23번에. 요거 마지막 번호는 26번. 자 쏘세요. 네 20번. 23번에 20번. 요번이네요. 요번. 네. 문상 coho851122.gmail.com. 요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픽카드 지지대.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쏘세요. 네. 14번. 14번. 네. 마지막 26번으로 고치고. 14에 17.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14에. 14. 14에 17번. 요번이네요. 17번. 네. 14에 17번.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긴 하는데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지대. ohsj789456.gmail.com. 네. 요번이구요. 다시 빠르게 갈게요. 자 23. 23. 23에. 자 26. 자 23에. 10. 23에 10번. 2분이네. 23에 10번. 2분이네. 23에 10번이니까. 이렇게. 아이고. 23에 10번. 네. 요번. 2분. 네. 요번이네. 네. tnyun3516.naver.com.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2 방열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쏘세요. 네. 16번. 여기. 16에. 요거. 26으로 고치고. 16에. 자. 쏘세요. 16에. 14. 16에. 14. 14. 14. 요번이네요. 네. 요번. 방열판. M.2 방열판.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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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NGM. 네. 요번.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자. NVMe. 128GB짜리. 쏘세요. 네. 21번. 21번에. 24. 21에 24. 요번이구나. 21에 24. 요번이구나. 21에 24. 네. 요번. 요번. ghkdyd55.naver.com. 자. 마지막. 쿨러. CP 쿨러. 가보겠습니다. 자. 쏘세요. 15. 15. 15. 15에. 자. 26. 자. 쏠까? 말까. 쏘겠습니다. 15에. 25. 축하드리겠습니다. 15에. 25. 15에. 요번이네요. 15에 25. 맞죠? 네. 요번. 네. 요번. 요번. cjs5366. 네이버. 닷컴. 네. 요렇게 해서. 네. 이벤트는. 완료가 됐구요. 네. 요거는 제가. 지금. 녹화 방송입니다. 녹화 방송. 요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 준비는 되어 있고. 제가 이메일을. 다. 보내드릴 거에요. 보내드리고. 요거. 주소하고. 성함. 요런거. 말씀해가지고. 네. 잠시만요. 네. 아. 손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말이 끊겼는데. 아무튼 요거. 이벤트 협찬해 주신. 구독자분. 정말 감사드리구요. 다음에도. 좋은 상품이 있다고 하면. 제가 또. 이벤트로. 찾아 뵐 것을. 약속드리구요. 네. 아이고. 예. 저도 모르게. 예. 아무튼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이벤트로. 다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